1,2,3,4,4? 2,3,4,4,4,5,5,5,6,6,7,8,0 아 이걸! 1,2,3,4,5 1,2,4,5,6,7,8,0 1,2,3,4,5,6,7,8,0 원래 진짜 어릴 수 못했는데 한국 와서 거의 한... 한국에서 한 2년, 9년, 10년 동안 안 하다가 최근 2년 동안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몸을 맞았다. 음악, 춤, 이런 거 외에 우리 유일한 춤이죠. 이거랑 다 왔습니다. 오, 나왔습니다. 와, 이거 할 때 걱정 없죠. 좀 많아요. 어우, 많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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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. 최근 한 2년? 전부터 다시 한 거 같아요. 제가 취미가 별로 없어서 같이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. 많이 져요. 많이 져도 재밌어요. 열지 마, 차 있어. 여기 다 콜록 되잖아요, 지금 뒤에 콜록. 없어요, 저 거의 매일 안무하고 매일 합주하고 운동하고, 태닝하고, 잠도 막 4시간 자고 이런 데도 피부 보세요, 피부. 가까이 오세요, 가까이. 왜? 이게? 성공한 비결? 에음직 잘 드는 이유? 여름에 날씨가 좋은 이유? 생메이션 편이에요. 그렇죠, 이걸. 이거 먹고 낚시하러 가면 물고기 마늘 잡혀요. 왜 우세요, 명수 씨? 진짜예요. 마늘 드세요. 마늘 전도사 박자금이었습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나쁜 놈이야. 다행인 esis 어린이로 생교에 Applause 생방송일 있는 본인 제 3astre kit 이ENE 스카블를 정말 좋아해요 묵러지나요 여기 가서 장고를 할 때 장고를 할 때 그치? 뭐 훔칠 때 뭐 이런거 저는 사진을 찍지 못해요 근데 이거 되게 cool 오드스쿨 원 데이 카메라 이거 플래시 없어? 플래시는 이 부분은 여기를 누르면서 찍으면 할 수가 있어요.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좋은 퀄리티, 좋은 디자인, 좋은 컬러 스케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